세비야의 몬티엘 생기보다 참 거지같아 이렇게 이렇게 레이시스트 하고 이렇게 해야지 유럽에서 먹고 사는거에요 아르헨티나 이게 버릇이 됐습니다 이제는 얘들 사우스 아메리카 하고 유럽하고 얘들 전부 버릇이 됐어요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코리아 가범먼트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얘들은 그냥 놀이문화가 되었어요 아시아인 이런식으로 칭키칭키 하면서 놀이문화가 되어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저 거지같은 색이 저것 때문에 세비야 스페인의 세비야 이것도 다 거지같이 보이는거에요 세비야 2박3일 여행코스 나가리다 나가리 끝났다 세비야는 끝났다 인종차별 국가 다 같은 놈들입니다 유럽 놈들 이것들 아시아인 인종차별하는거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 하나의 놀이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이 새끼들 안됩니다 이거 말로 해가지고 이 쌍노무 새끼가 살고있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 이 새끼들 거지같은 새끼들 아이고 이 스페니시 아이고 이 쌍노무 새끼들 아르헨티나 아이고 거지같은 것들 아이고 베거 스튜빗 스페니시 콜로니 스페니시 콜